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의 한상욱입니다. 금밀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바로 두산중공업이고요. 종목 코드번호 034020입니다. 두산중공업 영상 제가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해주시고요. 저희 허브경제TV에서 현 시작은 어떻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관심있게 받은 섹터는 어떤 것인지까지 다 포함을 해서 장마감 후에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주시는 분들한테 허브리핑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친구 추가 아직 안하신 분들께서는 확인해보신 다음에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중요한 내용들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산중공업 일단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살짝 충격적인 댓글 하나 봤어요. 그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분석은 없고 구독자 탓만 한다. 그리고 안 좋은 말 하면 차단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 날이었어요. 이 내려오는 부근이었습니다. 이 내려오는 하락하는 부근과 이 부근에서 두산중공업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가격은 22,500원이라는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22,500원이랑 갈 때를 저는 박스권이 그려치기 전부터 22,500원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가 박스 상단이 되어버린 다음에 돌파를 해주지 못했죠. 다 22,500원을 돌파를 못했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드린 부분은 뭐냐면 한 가지 많은 분들께서 오해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제가 분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뒤에서 백날, 수소, 원전, 풍력, 재무구조 개선 아니면 기업의 밸류에이션의 증가 이런 걸 아무리 분석을 해도 주가를 올리려는 이들의 포지션이 아직까지 올릴 의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거를 미리미리 분석을 해두는 건 좋겠죠. 하지만 그만큼의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건 좋으나 사실 행복회로에 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는 그 모든 모멘텀과 재료는 이 주가의 밸류 구간에서 분석이 나와주는 게 아니라요 이 전 구간에서 다 분석이 끝났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리고 22,500원이라는 가격대를 돌파를 시켜주는 그 모멘텀을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있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를 올리려는 거는 실제로 내가 아무리 많은 이 기업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한들 이 주가를 올리려는 이들이 어떤 특정한 의미가 있고 얘네들이 돈을 쓰고 의도적으로 표시를 해둔 그 가격 구간을 어떤 재료로 돌파시켜주냐 어떤 재료로 이 밸류로 올려줄 것이냐의 키포인트와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기업의 가치는 만원, 이만원 사업적인 영향을 진행을 해서 잘되면 만원, 이만원, 삼만원, 사만원, 오만원 이런 식으로 단계적인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뭐 대산증권처럼 아주 가파르게 만원대부터 삼만원까지 삼백 퍼센트라는 어마어마한 급등이 나아질 수 있죠. 그리고 얘는 주도주가 맞아요. 그리고 대장주가 맞고요. 주도주하고 대장주는 여러분은 한 번에 안 죽어요. 지금 이 정도 하락이 나아졌다고 해서 죽는다고 생각을 하면 주도주에 대한 공부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도주는 시세의 분출을 만들어주고 나서 힘을 모아서 매집을 한 구간을 펼쳐지고 나서 다시 랠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랠리가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여기서 다시 랠리가 바로 안 나와준다고 해서 주도주와 대장주가 아니다. 이거는 주도주와 대장주가 소멸이 됐다. 아니면 이게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단기 상승폭이 300% 이상 나와줬는데 시가총액이 몇 조짜리예요? 대산중공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을 지금 다 걸쳐가고 있고 이들이 주가를 올리려는 그 모멘텀이 분명히 시그널을 줘요. 이거를 다 한 번에 돈을 팍 써서 올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가격의 밸류 구간을 갑자기 상한가를 만들면서 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심하시면 돼요. 세력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앞구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수익을 시켜주면서 여기서 장대항봉을 이렇게 안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요. 결국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을 섞어가면서 교체시켜 나가는 손박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다른 개인 투자자분들과 손박힘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 매수한 사람들은 주가가 좀 올라가려면 올라가면 매도하려는 매도 심리가 크기 때문에 그게 바로 매물이 되는 겁니다. 주가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여러분들의 매수 물량이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개인 투자자와 이런 손박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손박힘이 만들어질 때 그 신규로 투자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1.9가만 올라가게 되면 수익 실현을 하려는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만 흔들어져도 그 물량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손박힘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이들이 매집을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매집을 하는 관점에 대해서도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5억에서 한 10억 정도 사려고 하면 이걸 당일날 사려고 하면 거래가 부족한 종목은 이 물량 다 사는 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두산중공은 물론 살래야 살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래량이 붙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주가를 굳이 조정과 가격 조정과 매집 구간을 걸쳐서 만들어주고 있는 가운데 거래량을 붙이면서 대량 매수 물량이 계속 들어와주고 외국인 기관들 양매수 포지션 들어와준다? 그러면 시장에서 무조건 부각을 받게 되죠. 부각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 수급이 들어와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가는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고려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행복해로 돌려드리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는 수급 트레이더예요. 수급을 추종하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메이저들의 포지션은 추종을 하면서 매매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키워드에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원하는 그 재료적인 부분에서 달라졌다? 평생 재료 브리핑 보시면서 행복해로 돌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봐야죠. 얘들이 이 가격 부분까지 어떻게 올리는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올려가지고 어떤 모멘텀으로 슬쩍슬쩍 가격을 붙여주고 이 가격 부분에서 비벼주고 여기에서 주가를 돌려주려는 어떤 캔들의 형성을 해주는지도 다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얘들이 매직구간을 잘 거쳐갔는지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얘네들의 포지션 자체가 어떤 방향성으로 이끌어서 올리려고 하는지 이런 걸 다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22,500원이라는 가격대는 주가를 끌어올리기 전에 무조건 올라가죠. 약간 올라가야만 하는 그런 가격대잖아요. 25,000원에 가려면 22,500원은 무조건 돌파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가격대를 어떤 모멘텀으로 슬쩍 슬쩍 위로 올려주는지만 체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멘텀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공부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 봐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이 기본 전제 조건을 다 깔고 알고 있다? 그럼 이 구간에서 어떤 모멘텀으로 올리는지 당연히 다 알겠죠. 그거야.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다 알 수 있는 건데 결국 시간을 많이 낭비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미리 체크를 하는 것도 좋지만 물론 미리 준비성이 있어서 체크를 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그게 주가를 올려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인지 아닌지 확신도 없고 그걸로 올려줄지에 대해서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불확실한 부분에 대한 체크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핵심 요소만 딱딱 집어서 주가를 올리는 부분이 이슈가 뭔지 주가를 올리는 재료가 뭔지에 대해서만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를 올리려는 이슈와 모멘텀과 재료는 결국 강력한 한 가지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격가지를 많이 봐봤자 여러분들한테는 두산중공업이라는 기업이 계속해서 붙잡고 있게 되는 종목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감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저는 두산중공업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안에서 그 어떤 기업도 사랑하지 않아요. 나한테 수익을 줄 수 있는 기업이 여러분들 좋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저는 두산중공업이 수익을 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하는 대응의 방식에는 차이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대응의 방식에 대한 차이점을 모르면 내가 알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무조건 떨어지니까 무조건 사야 된다. 그 관점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것보다 조금은 요즘에는 트렌디한 매매가 좋잖아요. 그쵸? 트렌디한 게 좋잖아요. 워렌버펫식 투자를 하면 요즘 펀드매니저도 뭐같이 다 날라갑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효율적임을 같이 추구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또 할 때 여러가지 포트폴리오도 구성을 해놓고 섹터별로도 투자를 하고 섹터별로 종목권들을 분할해서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특정 두산중공업을 하나를 가지고 트레이딩을 진행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하고 계획을 짜고 매매 전략을 짜 나가는 건데 언제나 효율적인 보건을 원할 때에는 얘네들이 주가의 포지션을 움직이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두산중공업처럼 시가총이 크고 몸뚱이가 좀 있으면서 끼이는 종목은 언제나 뭘 만들어준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과정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계잡주들이나 점상가고 연상가고 그러는 거지 이런 두산중공업 같은 기업은요. 무조건 이 기관과 외국인이 가지고 노는 종목은요. 과정을 만들어줍니다. 이 과정이 만들어질 때 어떤 결과물이 나와주는지 여러분들이 집착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만들어질 때 이 과정이 만들어질 때 다 티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력들이 흔적을 만들 때 그 흔적을 추종을 하면서 외면을 하는 거죠. 그게 제 방식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두산중공업 영상 깔끔하게 좀 마감을 하도록 하고 이 정도면 충분히 마감한 것 같습니다. 언제나 제가 눈으로 말씀드리지만 눈으로 확인해도 늦지 않는 게 아니라요. 사실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가도 시장이 받쳐주지 않고 매이저들의 포지션이 급격하게 또 바뀌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지지부진해주는 구간에 들어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것 자체에 에서 100% 확신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가도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의 수까지 열어놔야 되는 거니까요. 아셨죠? 그래서 맹목적인 신라, 맹목적인 그런 격가지에 연연치하지 말자. 큰 물줄기를 따라서 보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결국 그 큰 물줄기가 주가를 올리는 거니까요. 좋습니다. 정말 마감하도록 하고요. 항상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허브인재TV 거의 뭐냐 허브리핑 꼭 보세요. 이거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왜 그러냐면 현 시장이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주식시장이 고평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평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랑 비교를 했었을 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고평가일까요? 저평가일까요?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는 코로나 사태로 폭락했었을 때보다 대한민국 시장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구간입니다. 신기하죠? 하지만 그게 팩트가 맞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저희가 브리핑 다 들었고 현 시장에서 어떤 종목금도 관심있게 봐야 되는지도 다 올려드렸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는 방식은 HBTV 1004입니다. 친구 추가 아이콘 클릭 한번 해주신 다음에 아이디로 추가 아이콘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서 HBTV 1004 검색 후에 친구 추가까지 클릭 한번 해주시면 저희 채널 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관리팀장님께서 하루 정도 선착순 이벤트 하셨는데 시작하자마자 종료가 됐네요. 관리팀장님 옆구리 한번 쿡 찔러 보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영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